오늘 흥아해운의 의무보호예수물량 2억1300만여주가 해제됐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물량이 해제되는 시기에 차익실을 위해 시장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흥아해운의 발행수량 대비 해제수량 비율은 89.6%로 타 종목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습니다. 이에 오늘 흥아해운은 전거래를 대비 2.66% 하락한 201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 물동량까지 줄어들며 해운 운임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.